쉐끼야, 너 화장하고 꼬라지 말아, 아니. 알바하자 봐서 그래. 영정사진도 없는 거야? 너 아버지 사진 없냐? 야, 오줌이. 너 아버지 사진 가진 거 없어? 아가씨. 아저씨, 죄송해요. 제가 바로 드릴게요. 빨리 주세요. 바로 올라가 봐야 돼서. 탱시해줘. 너 지금 장난하냐? 급하게 오느라 돈을 못 뽑아서 그래. 총구석에 ATM기도 없고. 빨리 좀 주세요. 아, 이거 바쁜 사람 붙잡고 놨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다. 예, 예, 예. 얼만데요? 25만원이요. 예? 25... 미치지. 너 어디서부터 타고 온 거야? 차가 끊겨서 방법이 없는데 어떡해. 상중에 정말 죄송한데요. 아무 분이나 주시면 안 될 거예요. 내일 은행 문 열리면 바로 넣어라. 어영부영 넘길 생각하지 마세요. 10만원 더 주셔야 해요. 10만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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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복으로 드리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전화 확인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